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라이브 쇼핑에서 총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 CP입니다. 세상에 없는 스마트한 쇼핑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신세계 라이브 쇼핑입니다. 신세계 라이브 쇼핑에서는 고객이 직접 TV와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품을 찾고 구매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 쇼핑입니다. 신세계 라이브 쇼핑은 프리미엄 쇼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컨템포러리 패션 PV인 에디티드와 블루핏을 론칭했고 전세기와 고급 호텔 등으로 무장한 여행 방송인 골든티켓과 이민웅, 차광영 쇼핑호스트 등 정상급 쇼핑호스트를 내세운 프리미엄 방송을 다수 운영해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 최초로 AR 기술을 방송 화면에 반영하고 최근 고객 행동 기반으로 TV 앱을 개편하는 등 디지털 기술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신세계 라이브 쇼핑 앱을 설치하신 후 사고 싶은 상품이 있으시면 방송 알람을 신청해 주시고 알람이 올 때 구매하시면 사은품이라도 하나 더 또는 추가 할인 쿠폰이라도 더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바일에서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등급 쿠폰과 카드 청구할인 추가 적립금 혜택도 있으니 쏠쏠하게 챙기시면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 패션 PV를 다수 선불 예정이 있으며 백화점과 아울렛의 프리미엄 상품을 지속 입점시켜 프리미엄 전략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앱 개편과 여러 영역의 신규 사업 진출도 꾸준히 검토하면서 종합 온라인 커머스 회사로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변화하고 변화하는 신세계 라이브 쇼핑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